안녕하세요 안무가 리아킹입니다. 제가 오늘 가르쳐드릴 곡은 클로저인데요. 원래는 체인스모커스의 곡인데 이번에 칼투유고 슈나이저가 커버한 음원의 짝이 됐습니다. 바로 시작해 볼게요. 자, 처음에 헤이라는 가사가 나와요. 그래서 킥을 차면서 뒤로 한 방 물러날 거예요. 그리고 스텝백, 그 다음에 손이 웨이브 타면서 헤이 인사하듯이 올 거예요. 이때 시선이 같이 이렇게 따라가면서 헤이. 다시 해볼게요. 킥앤나 헤이 쳐다보고 팔꿈치를 내리면서 팝! 그 다음에 웨이브 웨이브 다운 업 레프트 이때 레프트 갈 때 발도 같이 트위스트 있어요. 그리고 손이랑 머리랑 같이 보면 같이 내려가고 또 더 내려갈 때 손이 내려올 때 얼굴도 내려오고 옆으로 갈 때 머리 같이 그 다음에 이동 이쪽 끝을 스팟으로 이동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이때 옆으로 갈 땐 다리도 같이 이동 모으고 모으고 이렇게 갈 거예요. 그래서 그 다음에 손 모으고 손을 입으로 가지고 와서 여기 가서 업 앤 다운 그 다음 앞으로 발이랑 손 뿌리고 탁 떨어지고 그 다음에 오른손 왼손 업 그 다음에 오른손 가져와서 어깨를 두 번 쓱 쓱 쓱 쓱 쓱 시선이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점프하면서 팔꿈치 그 다음 위로 쳤다가 왼 우 하면서 롤 이때 중요한 게 이제 손이 왼쪽 오른쪽 이렇게 갈 건데 이거 팝을 두 번 줘요. 그리고 시선도 같이 따라갔다가 쾅 쾅 하고 바로 롤이 들어갈 거예요. 팔꿈치 바로 당기면서 가슴 폈다가 가슴을 두 번 안으로 인 앤 인 할 거예요. 그 다음에 다리랑 팔꿈치랑 같이 들었다가 왼발 나가면서 오른손 웨이브 왼손 웨이브 오른손 왼손 다리를 모으면서 팔꿈치가 이렇게 돼요. 그 다음에 목 뒤로 손 갔다가 쳐다보고 그 다음에 가슴 업하면서 다리 들고 쓸어서 내릴 때 왼손 모아주세요. 이렇게 들어주세요. 그 다음에 탁 시선 눈 척소 인 그 다음에 점프 킥 웨이브 다운 앤 트위스트 바로 팝 팝 팝 프리스타일로 2 3 4 바로 나가며 오른발 나가면서 팔은 이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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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 번 간다고 생각하시고요. 팔꿈치는 보면 원 투 에요. 팔꿈치 치고 원 투 3 에요. 다시 시즈 원 투 3 에요. 팔꿈치 밀면서 퐁 쿵 그 다음에 프리포즈 위로 업할 거예요. 쿡 앤 따다 쿵 따다 포즈 그 다음 바로 안으로 푸쉬하면서 원 밀 거예요. 이거를 발이랑 같이 하면 옆으로 이동하면서 원 투 3 앤 4 5 6 7 8 원 투 앤 스텝백 스텝백 그 다음에 스텝하면서 오른쪽 웨이브 왼쪽 웨이브 밑으로 다운 그 다음에 두 번 업 업 마지막에 손 같이 그 다음에 손을 열면서 앤 열 거예요. 그 다음에 웨이브 세 번 하면서 점점 뒤로 넘어갈 거예요. 그 다음에 캔 스탑 이라는 가사가 나오는데 손을 가슴에 던지면서 캔 스탑 하면서 위를 크게 그 다음에 이쪽 앵글 90도 앵글을 만들 거예요. 그러면서 팝을 뒤로 두 번 땡기는데 손도 깜빡 깜빡 두 번 앵글을 이렇게 만들어서 깜빡 깜빡 뒤로 가면서 깜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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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웨이브 하면서 프리스타일 할 거예요. 그냥 슬라이딩 하면서 오른쪽으로 이동 그 다음에 웨이브 프리스타일 완전 프리스타일 여기 그냥 아무거나 하시고 싶으신 거 하시면 돼요. 그 다음 바로 클락 하면서 온몸을 최대한 뒤로 자 그 다음 중요한 게 무릎 대고 엉덩이 대고 왼발 내리고 오른발 무릎 대고 왼발 세월 자 이걸 굉장히 빨리 하셔야 돼요. 중요하니까 한 번 더 해볼게요. 천천히 여기서 클락 이렇게 했는데 무릎 대고 엉덩이 대고 왼발 오른발 오른발까지 무릎 이렇게 대고 다리 세워요. 그 다음에 오른손 손목 꺾고 일로 가지고 와서 땡기고 그 다음에 발이랑 왼발이랑 오른발 약간 동그랗게 대각선 쪽으로 이동하면서 웨이브를 두 번 줄 거예요. 3 & 4 땅에 손 짚고 그 다음에 다리 무릎을 바꾸면서 왼손 오른손 손머리 가져봐요. 그 상태에서 오른손을 팔을 잡고 끌어내린다고 생각해요. 고개를 들려요. 그 다음에 왼쪽 뒤에 오른쪽 까지 갔죠? 그 다음에 팔을 크게 스윙하면서 몸이 전체적으로 다운돼요. 그리고 이쪽 다리가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면서 몸이 떨어지면서 왔죠? 그 다음에 오른손을 어깨 쪽 가지고 오면서 몸을 위로 끌어올린다고 생각해요. 그 다음에 웨이브 웨이브 그 다음에 손목을 업, 다운 할 건데 그러면서 몸이 같이 다운 업이에요. 손은 업, 다운 몸은 다운, 업 그 다음 손으로 머리를 쓸면서 다리를 찌익 안으로 끌어서 몰 거예요. 바로 고개를 빵 최대한 세게 치시면 돼요. 자 바로 넘어갈게요. 오른팔을 빡 던지면서 몸을 앞으로 점프 그 다음에 오른손 위로 올려서 땡겨서 칠 거예요. 손목을 중요한데 손목을 돌려서 팍 펼친다고 생각하면 돼요. 칼 싸움 하듯이 그래서 이 상태에서 떨어졌죠? 그래서 발은 오른발 왼발 그 다음 오른손 왼손 고개 들고 그 다음 오른쪽 뒤에 스텝 뒤로 하면서 가슴 쪽으로 손 땡겼다가 밀고 그 다음에 왼손을 왼손 뒤로 치고 발이랑 같이 왼손이랑 왼발 그 다음에 오른손이랑 오른발 같이 치고 고개를 롤 해서 올 거예요. 그 다음에 요게 조금 어렵고 빠른데 칙 팔꿈치 들으면서 칙 올라갈 거예요. 칙 지직 떨어질 거예요. 자 여기 뭐냐면 칙 하고 칙 지직 돌리는 거 칙 그래서 칙 지직 그 다음 몸 올라와 틱 그 다음에 바디웨이브를 하는데 무릎부터 가슴 어깨까지 디디 디디 그 다음 바디웨이브 마지막으로 주먹 땡겨서 파! 하면 끝입니다. 자 그러면 처음부터 빠르게 박제에 맞춰서 해보겠습니다. 5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Up Down 2 3 4 Wave Wave Down Up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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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ack Wave Wave Can't Stop 2 Stop 7 Pop Wav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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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nd Freestyle 6 7 Clap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7 8 1 2 3 4 5 6 7 8 네, 이번 클로즈 안무는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아서 저도 개인적으로 애착이 많이 가는데 즐겁게 배우셨길 바랍니다.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6 5 6 7 8 9 9 10 12